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종말의 애언자들은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했지만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마야 문명에서도 노스트라 다모스 애언도 앱버스 애언도 역시 허망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앱버스는 2001년 9.11 테러와 콜롬비아 우주왕복선 참사,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 등을 예측하며 시선을 끈바했습니다. 한편 만에 하느라도 애언자들 애언대로 지구의 종말이 천지이변으로 이루어진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징조의 애언 때문에 인류는 공포와 불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래에 다시 인류의 종말은 이렇게 현실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경에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변지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오서 3장 12절에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요 라는 불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불로 인류를 심판하실까요. 누가 보검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불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성경에서는 실제로 불심판하신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불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 불일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예수님 때에도 말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도로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포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땅에서 사라져버린 시체들이 정말 다시 살아난 것일까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은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예언이나 성국문자대로 천변지기가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복궁교회로 초대합니다. 또한 천복궁교회 천복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새말씀 원리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원리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